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미디 파일을 이제 여쭤보던 분들이 많아서 미디 파일을 이제 이제 불러오는 거 먼저 해볼 텐데요 미디 파일을 이제 불러오는 것은 일단 트랙을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뭐 파일에서 import 가느라 import import 미디 파일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지금 카운트홈 이라는 미디 파일을 제가 하나 받았는데 한번 해보면 여기서 import tempo information 그러는데 이 트랙에 미디 파일 자체 만약에 그게 있으면 템포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템포까지 알아서 불러와 진다는 거에요 그래서 뭐 import tempo 해보면은 카운트홈 이라는 이제 브루노 마스 노래인데 지금 다 이렇게 찍혀 있죠 근데 이게 보면은 하나하나 볼게요 지금 소리가 안나요 왜 그러냐면은 자 미디에 이게 오피셜로 이제 찍은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공개한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 이제 음악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디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카피를 해 놓은 걸 올려 놓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뭐 카피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때는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딱 보면 이게 스네어 박자 있으니까 우리는 듣기 쉽게 스네어에 옮겨줄게요 그 다음에 얘는 킥인거 같네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은 이런식으로 뭔가 가라오케 노래방 소리가 나죠 근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미디가 찍혀 있으니까 사운드를 더 좋게 바꿔줄 수도 있는 거에요 그래서 뭐 섹스폰 이건 지금 보컬 멜로디인거 같고 뭐 코러스도 있는거 같고 스트링도 되어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어 뭐 콘탁을 이용하든 더 좋은 소리로 바꿔주면은 오히려 좀 더 리얼하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벨로시티도 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다 세게 눌러 놨는데 그래도 이거를 좀 알아서 찍혀 있으니까 좀 더 사운드 보강이나 만약에 코드나 뭐 리듬을 좀 알고 싶으신 경우면은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하셔도 되게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파일에서 이제 임포트 그 다음에 미디 파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드래그를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셔서 플러스 되면은 이제 임포트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